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하면서 삼성이 반격을 취할지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%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점을 거론하면서 삼성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릴지 아니면 기술 혁신을 강하게 추진할지를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삼성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면 노키아, HTC, 모토로라에도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전발적인 품질 저하나 업체들의 이익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.